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연예계 이슈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우리 고 송제림 씨의 소식인데요. 긴 여행의 시작입니다. 저도 어제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가짜 소식인 줄 알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제림 씨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오늘 소식 전에 시작하는데요. 이 배우는 2009년에 영화 여배우들에서 사진 촬영 보조 역할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았는데 그 다음 2012년에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왕두의 호위무사 역할이 있는 거예요. 김재훈이라는 굉장히 삐쩍 말랐는데 당시에 캐릭터에 너무 집중하면서 한 몸무게가 58kg까지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과묵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훔쳤고 이름이 김재훈인데 우리가 운, 호위무사 운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 또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김소훈 씨랑 짝을 맞춰서 그때 굉장히 다정한 말도 잘하고 다감한 신랑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고요. 그 김소훈 씨랑 함께 드라마 우리 갑순이 하면서 이게 또 시청률도 잘 나오고 굉장히 사랑받았습니다. 장애인 아나운서 얘기처럼 정말 활발한 활동했는데 지난해 연극 와이프 했었고 얼마 전에도 뮤지컬 베르사유 장미까지 계속 사실 잘 활동하고 있어서 잘 지내고 마음도 건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 연예계에 왜 11월 괴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연예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11월에만 괴담이다. 11월 괴담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말도 이제는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실 송재림 씨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11월 괴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송재림 씨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나타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인의 사망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향년 39, 고인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날 점심 약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약속, 점심을 먹기로 한 지인이 자택에 방문을 했을 때 사망한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지금 유족 측에서는 장례식을 우리 가족끼리 작게, 그냥 소박하게 조용히 치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확한 어떤 사망의 동기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사인은 여하튼 경찰, 성동경찰서 측에서 보는 것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A4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오늘 아침에 또 많은 분들 당황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진짜 그 고 송재림 씨, 사실 너무나도 더 안타까웠던 게 그 SNS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문구가 또 긴 여행의 시작, 긴 여행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네, 앞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고인이 발견한 사람이 당일에 점심을 함께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까지 약속을 잡아 놓은 상태였다라는 점, 그리고 SNS 문구를 바꿔놨다라는 점, 그리고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송재림 씨 SNS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여름까지 있었던 사진을 모두 다 삭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신의 이, 뭐랄까요, 이 모습들을 좀 지워놓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근래의 모습을 좀 한번 정리를 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고 송재림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한 연애 관계자는 재능이 많았던 배우인데 안타깝다라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를 했고요. 또 예전에 예능에 나온 것을 보니까 17년 동안 가계부를 쓰고 동생 대학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 갔더라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데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인과의 이별에 대해서 저마다 먹먹함을, 이 이별에 대해서 먹먹함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제가 또 그 공연 담당 기자로도 한 14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공연 관계자들에게 또 물어봤는데 얼마 전, 이 가을까지 또 무대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대에 올랐었을 때 혹시 특이 사항은 없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송재림 씨의 신경 변화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해서 굉장히 좀 동료 배우들이 지금 너무 애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인의 3개월 전 행적이 또 재조명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고인이 8월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가 쉴 때 배우들은 작품이 있다 없다 하니까요. 그렇게 한가할 때 가만히 있질 못한다. 향기를 좋아해서 조향도 또 하고 배우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이 곡이 육골 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도 육각원 그런 육골도 또 배우고 이랬다고 해요. 사실 이제 송재림 씨와 함께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걸로 유명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몸치인데 예능에서 춤을 춰야 되면 이걸 완벽하게 이 아이돌의 춤을 연습을 해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살던 그가 떠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열정이 넘쳤던 배우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예계 이슈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